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헤이 청춘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이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도 위드 코로나 덕분에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활이 많이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래 헤이 청춘을 들으시고 코로나도 한번 극복해 보시면서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가 뭐냐 칠리 가지 튀김입니다 칠리 가지 소스 튀김 자 시작합니다 칠리 가지 칠리 가지 칠리 가지 칠리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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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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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안녕.